식당에서 음식을 가져다주는 로봇을 비롯해서 사람들 일을 대체하는 로봇이 많이 쓰이고 있는데 기술이 발전하면서 사람을 닮은 모습을 하고 사람처럼 더 복잡한 노동을 해내는 로봇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. 먼저 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. 위층에서 공구 가방을 찾는 작업자 로봇 아틀라스가 나무판을 들어 임 씨 다리를 놓은 뒤 가방을 들고 다리를 건너 던져서 작업자한테 가방을 던져줍니다. 연구 단계 때는 나무판을 건너다 떨어지고 역길을 들고 고꾸라지길 수차례. 하지만 이제 유압식 집게팔로 무거운 물건을 옮길 수 있을 뿐 아니라 정교하게 균형도 맞출 수 있습니다. 공장 경비를 서는 강아지 로봇과 생산라인의 산업용 로봇을 개발했던 이 로봇 업체. 이제 인간과 비슷한 일이 가능한 노동용 로봇이 미래화도입니다. 특정 업무를 대체하는 용도의 로봇도 더 진화했습니다. 산업용 로봇과 커피 머신을 결합한 일명 바리스타 로봇입니다. 실시간으로 커피 판매 매출과 재료 소진 여부 등의 정보도 알려줍니다. 로봇의 기기 상태, 커피 머신, 그리고 재빙기, 또 소스 펌핑 기기. 눈에 보이시는 지금 모든 것들에 센서가 다 붙어서 연동이 됐다고 볼 수 있고요. 식당 내부를 돌아다니는 홀서빙 로봇은 이제 많이 보편화된 상황. 할 수 있는 역할이 더 늘었습니다. 주문, 호출, 곧 도착한다는 알림 기능까지 전부 로봇과 연결돼 있습니다. 사람의 일손이 부족해서 그걸 채워주기 위해서 활용을 하는 거잖아요. 지금 다 연계가 되어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게 그리고 효율을 갖다가 잘 낼 수 있게. 향후 진전된 AI 기술이 로봇에 접목될수록 서비스 로봇의 활용도는 더 커질 전망입니다. SBS 정연희입니다. SBS 정연희입니다.